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열람리 272번지 사건 번호는 2019타경 50708 매각기일은 2020년 8월 4일 화요일 10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. 이 물건은 답이에요. 보시다시피 논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. 토지가 68.57평. 70평이 조금 안되는데요. 금액이 참 좋네요. 749만원. 어디 해외여행 한번 안가시고 오늘 땅 하나 사자 이렇게 마음먹고 논 하나 사십시오. 748만원. 지금 이 물건은 신건인데요. 유찰될 가능성도 살짝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부정형의 평지고요. 농업지능구역에 속해 있고요. 지독도상은 맹지입니다. 그 다음에 농지치득자격증 꼭 필요하시니까 낙찰받고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. 권리상 큰 문제는 없으니까 한번 현장 꼭 답사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복말마 유튜브 꼭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. 추천도 꼭 해주시고요. 광고도 좀 끝까지 좀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름 잘 보내셔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